그러니까 잠깐만 은영아 이 은영 아 왜 그래? 그 쇼핑백 뭐야? 오, 룩 액 디스! 룩 액 디스! 오, 이즈 헤피 퍼드 데이 프레젠트 베리 굴조스 이즈 포 유 룩 액 디스! 룩 액 디스! 룩 액 디스 프레젠트! 오, 뭐야? 내 거야? 룩 액 디스! 오, 마이 갓 샤넬! 야, 잠깐만, 잠깐만 있어봐 어? 트윈 룩? 트윈 룩 샤넬! 오, 바쁘티야, 뭐야? 야, 너 돈도 없는 애가 이거 뭐야? 채널A! 야, 너 깡도 좋다 TVN에서 채널A 티셔츠를 선물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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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샤넬은 너무 흔하잖아 샤넬이고? 야, 명품관 일체감은 쫙 깔린 게 샤넬이야 너무 의미가 없어 이거 채널A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채널A 다니는 임직원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, 꺼져! 물락 선물이고, 나발이고 츄스머드 에디션